YTN 지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오늘은 한강의 연작소설 채식주의자를 소개합니다. 결혼 5년차인 가정주부 영혜. 소박하고 덤덤하게 살림하면서 직장 다니는 남편을 내조하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혜는 지독하게 무서운 꿈을 꿉니다. 꿈에서 피를 뚝뚝 흘리는 시뻘건 고깃덩이가 장대에 매달려있는 어둠 숲을 보았지요. 너무나 끔찍해 서둘러 빠져나가자 곧이어 눈부신 초온이 펼쳐지고 가족들이 모여앉아 맛나게 고기를 구워먹고 있었습니다. 그 먹음직스런 냄새. 하지만 불 위에 구워지기 전 피를 흘리며 걸려있던 고깃덩이를 보았던 터라 영혜는 자기가 씹고 있는 고깃덩이가 마냥 맛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혜는 육식을 끊습니다. 우유와 계란까지도 일절 입에 대지 않고 가죽 핸드백과 가죽 신발도 거부합니다. 남편을 비롯해 친정 식구들은 발값 뒤집혔지요. 글쎄요 건강과 몸매를 위해 육식을 삼가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영혜의 태도는 너무나 극단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한 번의 꿈으로 채식주의자가 되어버린 이 여자를 통해서 작가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 작품은 두 번째 작품인 몽고 반점 그리고 세 번째 작품인 나무 불꽃까지 이어서 읽어가야 하는 연작 소설입니다. 단순히 육식 반대를 외치는 작품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내 생명을 이어가려고 남의 생명을 죽여 잡아먹어야 하는 모순. 그리고 남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육체에 가해지는 폭력과 오해. 그 속에서 인간은 자꾸 외로워지고 점점 거칠어집니다. 인간이라는 허울 아래 벌어지는 이 지독한 생명 경시. 세상은 지금도 누구나 아무나 살해하고 있지요. 작가의 이런 문제의식이 누구에게나 공감을 끌어냈고 그래서 맨 부커상 최종 후보로까지 오르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주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의 책 한강의 채식주의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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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